이번 곡은 정준일의 아나조입니다. 상대 기타는 야마하 LS16이고요. 처음부터 해볼게요. 처음부터 해볼게요.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내가 한 걸음 아직은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그렇게 내가 한 걸음 아직은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내게 머물러줘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